왜 비트코인 안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내러티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져요? 설명 못 하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믿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한다. 그러면 저는 3년 봅니다. BM이 없어요. AI는 보여주는 게 땡이에요? 엔비디아 말고는 BM이 없어요. 당장 엔비디아에 돈 넣으면 몇 달 만에 2배 될 수도 있다. 이러는데 특히 투자자의 뇌라는 것은 단기 수익률. 여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레이어 2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ETF를 이따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제 룬 외에, 모디언스 외에, 레이어 2.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택스 이런 부류도 있는데 얘는 한국에서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그냥 몰린 겁니까? 그냥 몰린 거죠. 저는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봤어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한다. 그러면 저는 3년 봅니다. 3년. 3년 안에 나간다? 못하고? 3년 안에 구현을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스택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시도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왜 해야 되는지도 지금 되게 희미해졌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한다가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10분 단위로 블록이 행성되기 때문에 이게 파이널티가 떨어진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약점인데 레이어 2를 하게 되면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있어요. 훌륭한 방법이. 라이팅에 더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어 2를 한다라고 하면 왜 레이어 2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구현이 어렵지 않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스택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으로는 되고 있는데? 가격으로는 되고 있죠. 이미 됐어야 되고. 스택스 대표가 한국 온도 있어요.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스택스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왜 우리 코인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스택스를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두가 이제 스택스가 한국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주요 비트코인 관련 일종의 비트코인 테마주 이렇게 이제 취득을 당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1% 오르면 스택스 3% 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돈 번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스택스는 실제로 그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있냐? 저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일단은 미매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룬이나 오디너스나 BRC20이나 여러 가지 인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아이디어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블랙랑 얘기를 저희가 잠시 했지만 비트코인은 본류의 현물 비트코인 코인으로서의 비트코인과 이제 ETF가 남게 됩니다. ETF는 코인 업계를 떠나서 비트코인이 우주여행을 떠나서 이제 월가로 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에 좋은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ETF 되기 전에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실 할 중앙화적 성격을 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요즘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그걸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때 그거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지구상의 유일한 네트워크가 현존하는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다. 근데 까먹었다. 질문 저게 뭐였죠? 그러니까 ETF가 되는 것이 좋으냐. 왜 이게 좋지만은 않냐면 ETF로 들어가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 안에 그냥 갇혀버려요. 거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올 거라고 보냐면 ETF를 거래하는 일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ETF를 거래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잊고 비트코인 ETF라는 이름이 가진 상품을 거래한다. 어차피 가치는 똑같으니까. 1 비트코인만큼의 ETF 주식을 거래하는 거죠. 그걸로 지갑 같은 걸 만들어서 블랙락에서 그냥 할 수도 있을 거고 블랙락이 아까 얘기했던 하드포크 안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그걸 거래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방해받지 않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회색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페이퍼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여기 가끔 나오시는 백군종 이사님도 그런 얘기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고 페이퍼 골드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페이퍼비트코인 이슈는 사실 ETF 도입을 바람직하다라고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 이슈를 감안했을 때.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좋으니까 제가 한번 연합뉴스에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대표님은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 싫으시겠네요. 그래서 아 그건 좋습니다. 아니 뭐 크리프트워크 가지신 분들은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야 네. 오르는 걸 당연히 선호하시겠죠. 이건 자산이고 투자의 성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서 지금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자산으로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옛날 질문이에요. 이게 좋냐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흐름 자체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오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민코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민코인이 크리프트 전반에 악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민코인이 굉장히 당분간은 흥할 거예요. 그것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 중이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크리프트 안에서 생각하는 내러티브 근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역시 크리프트는 이제 뭐랄까 외부와 함께 가는 외부라고 하는 건 월가라든지 자산군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보는 크리프트 특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외부에서 ETF를 어떻게 보느냐. 비트코인을 다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 이런 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에셋으로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로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다른 금이나 주식이나 다른 채권이나 이런 기타 자산들과 굉장히 다른 어떤 무브먼트를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만으로도 전체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마 캐시우드가 이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중립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담보라고 하면 보통 집담보 생각하잖아요. 집담보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단 은행이 있을 것이고 은행이 잡아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한 등기소가 등기를 쳐줘야 돼요. 이 집이 얘 소유가 맞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네트워크에서 말하자면 어떤 권력에 의해서 담보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그냥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온체인상의 소유자와 소유량과 이런 것들이 등기가 이미 그냥 돼 있다. 등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담보로 잡기가 굉장히 쉽고 이 담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 건수에 대해서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처분이 쉽죠. 쪼갤 수도 있고.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물로 심지어 희소하고 그렇죠. 담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다른 크리프토 자산들이랑 굉장히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지만 그게 금 같은 경우도 ETF 출시되고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었지만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침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높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배경을 봐야 돼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등기를 조작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속성. 그런데 다른 것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POW 방식이잖아요. POW랑 POS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POW 방식은 있었던 거래를 없던 걸로 만들 수 없습니다. POS는 가능해요. 그래요? 합의하면 다 됩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렇군요. POS는. POS는 그게 가능하고 이게 되게 옛날에 나왔던 주제예요. 사실 POS가 맞냐 POW가 맞냐. 정말 원초적인 블록체인의 주제군요. 그래서 POW는 그런 게 되게 올드하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의 그게 최장점인 것이고 이게 왜 지금 갑자기 빛을 보기 시작했냐면 사실 그전에는 세계가 한 덩어리였거든요.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질서가 지배하는 한 덩어리 세상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기점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블록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이게 또 뭐 신신신 냉전 시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일극 체제에서는 비트코인이 별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그냥 줄리언 어산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위키릭스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나 유용하죠. 아니면 다크웹에서 쓰고 다크웹에서 마약하고 무기 사고 이럴 때나 유용하지만 사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가 영란은행에다가 맡겨놨던 금 다 압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22에서 그걸 가지고 부채 외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채 외결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들만의 어떤 금융체계를 만들 겁니다. 미국 달러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장으로는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러시아 실제로 우리는 이제 자원거래할 때 비트코인 받아줄 테니까 갖고 오세요. 팔게요. 석유.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거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블록화가 되게 됐을 때는 각각의 블록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블록을 아우를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연결간 자산이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현상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따로 많이 안 하셨죠?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한 시간 정도 됐죠. 네. 한 시간 동안 저한테 이걸 허용해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왜 떨어졌죠? 가서 설명하다 보면 여기까지. 보통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 나가시며 분위기를 좀 환전하자면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종치니까 그렇죠. 그것도 많이 주는 거죠. 질문 한 5개 하면 집에 갈 시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저희는 데프스 있게 좀 여쭤보는 편으로 가는 것 같고 확실히 어찌 됐든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세계가 신냉전주의 이후에 블록화로 가면서 그 양극을 연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네트워킹 역할 상당히 비트코인이 중요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시세적으로는 좀 후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월가에서 나온 금융맨들한테 해주면 오 이럽니다. 실제로 경험했어요. 근데 막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에셋이 굉장히 많아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해보니까 아니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금과도 많이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금의 실제 채굴량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이런 거를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하고 저희가 많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걸 뛰어넘는 내러티브도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방금 지정학적인 설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괜찮은 내러티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올드 한 2100만 개와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왜 지금 안 삽니까? 비트코인을? 유동성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당장 초기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어썸한 느낌을 주는 섹터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AI AI는 아주 감명한 게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업계에 있어서 아는 건데 2017년에 한 번 뜰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AI 윈터가 왔거든요. 윈터가? 네. AI도 윈터가 있어요. 2017년 초에 한 번 뜰려다가 그때 말아먹으면서 사실 이제 윈터가 왔었고 알파고 이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파고 이후에 그때 윈터가 왔었고 저도 이제 그때 크립토 업계로 흘러들어오게 된 건데 우리가 채찌PT 같은 거 써보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한 3초 만에 들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박합니다.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AI 섹터에서 LLM을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BM이 없어요. AI는. 보여주는 게 땡이에요? 엔비디아 말고는 BM이 없어요. 아 그래 니네 그래픽카드 많이 필요하지 우리가 팔게.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는 AI 섹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 대장주로 지금. 반도체 섹터지. 인식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AI는 아직 BM이 명확하게 잡힌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더 좀 와우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크립토가 무슨 와우 포인트가 있어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밈코인 막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회패 귀엽다. 회패 귀엽다 이러고 있고. 가격이 막 미친듯이 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총이 되게 조그매요. 시총 조그말때 가격 오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돈 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짧으니까 는 만큼 올라가겠죠?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는 얼마 전에 세계 주식 중에 지금 기업 중에 시총 제일 높은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고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신뢰감이 있겠어요? 최대한 조금 떨어졌지만. 그렇죠. 그러면 야 씨 다 이거 산다는데 엔비디아가 좋은 거예요. 거꾸로 왜 비트코인 안 사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내러티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왜 떨어져요? 그렇게요?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장기적으로는 저게 선녀 같고 엄청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인간 특히 투자자의 뇌라는 것은 단기 수익률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장 엔비디아에 돈 넣으면 몇 달 만에 두 배 될 수도 있다. 제가 느끼는 걸 비교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따지자면 아시아 선수권대회 1등 한 육상 100m 선수 같은데 올림픽에 나가면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시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굳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걸 반전을 할지.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조금 감안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AI에 대한 어떤 변화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 놓을 것 같아요. 제가 AI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벌어지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칩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뭔가 AI 연구도 하고 뭐도 하고 서비스도 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거의 미국에 굉장히 집중돼 있죠. 그리고 한국형 AI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 팀들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최근에 한국은 도산했습니다. 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철저히 미국 중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여기서 BM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결국에 생각하는데 그 BM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철저히 미국 기업 중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돈을 서킹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이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비실비실되고 있는 것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인이면 엔비디아 넣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원화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을 사면 어쨌든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방어가 되니까. 현상 유지는 되니까요. 적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원화가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AI가 계속 갈지 아니면 BM이 안 나와서 미안하게 됐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한 번 우르르 쏟으면서 또 쉬었다 갈지 모르거든요. 아직 몰라서. 근데 뭐 AI에 대한 우려를 벌써부터 하긴 하시지만 저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AI 최 GPT가 출시가 공식적으로 된 지 지금 불과 2년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BM이 튀어나와서 말도 안 되는 장사와 매출을 올리게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특히 오픈 AI는 월드코인과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크리프트 시장과도 상당히 밀접한 상황이라서 좀 추적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먼 미래를 보면 위험해요. 먼 미래를 보면 항상 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비트코인 믿고 갑시다. 이렇게 되거나 자 엔비디아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테슬라 보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 뭘 하나 찍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저음을 향해 간다. 그게 엔비디아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돈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크리프토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만 그냥 몰빵 해가지고 가는 것도 투자 전략이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앞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이제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같이 하면서 이더리움이니 솔라나니 이런 걸 다 해갖고 따로따로 여쭤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뭐 궁금한 게 그래도 딱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보통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이유. dca를 해야 나중에 상승을 도모할 때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산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해주시지만 이제 오히려 김동완 대표께서는 자산군이 있다면 그거를 함께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현실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ai 말씀을 아까 방금 전에 또 해주셨기 때문에 ai는 결국에는 ai 윈터를 극복하고 터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ai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실제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고 유튜브에 쳐보기만 해도 그걸로 돈 버는 방법 이런 게 수두룩 빽빽한데 크립토는 어찌 됐든 윈터를 지났어요.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터질 만한 구석이 시세 말고는 딴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립토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는 화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폐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화폐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확해졌죠. 스테이블 코인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는 화폐로 사용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처음에 나왔었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화폐로 이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사실 초기에 나왔었던 가장 섹시한 용도가 이미 폐기된 거예요. 원초적인 목적이 사라졌군요.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대체 자산이 되어버린 거고 아무도 이걸 기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비탈리쿠테린은 계속 탈중앙성을 강조하거든요. ETF로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규제기관에서. 그렇죠. 어딜 탈중앙이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에 최근에 파열음이 나왔던 것이 비탈리쿠테린이 이더리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공개 적용도 나오고 저는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탈중앙화도 하고 싶은데 레서드 옵션도 하고 싶어서 ETF엔 들어가면 좋겠고 둘 가능해요. 이더리움이 하는 업그레이드의 수많은 부분이 그 둘 다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둘 다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 파일 중앙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이런 어려운 말들 많이 써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의 방향인데 사실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창립자라든지 이더리움 개발자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월가에서 우리가 SEC에서 승인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주요할 것 같고 자꾸 비탈릭은 저는 프라이버시 섹터를 좋아하거든요. 프라이버시 섹터가 2017년 이후에 그냥 폭삭망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팬심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여러 차례 샷아웃을 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프로젝트 중에 레일건이라는 레일건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름부터 좋아하시게 생겼습니다. 레일건이라는 프라이버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만 해도 되게 명확해요. 이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좀 탈중앙화적인 네트워크로 이게 기능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계속. 근데 ETF로 포섭이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ETF의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데 좋든 싫든 비탈릭 부테린이 원하든 안 원하든 기관들이 내가 이거 하면 잘 팔아서 돈 벌 것 같아 하고 이제 선택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ETF가 미국에선 또 스테이킹이 안 되는 걸로 승인이 나고 있고 홍콩에서는 또 대능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성격이 막 이제 갈래가 나뉘기 시작하고 근데 또 이더리움은 애초에 비트코인이 가진 성질과는 또 다르고 월드컴퓨터 뭐 이러면서 그럼 이게 ETF로 성공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는 트리거로 했으면 좋겠다 했겠지만 이게 방송에 나갈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멘